제작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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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파리가 참 좋아요 저는 파리가 참 좋아요 제가 진정한 파리 좋아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매 순간 파리의 기억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... 기억이 나는데 정말, 매일 저녁에 왔어요. 오늘이 역대급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, 여러분이 다가오죠.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. 여러분, 정말,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오늘 이 시간이 미찌에게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고요. στο » jätte pequeña« 준비했습니다». 나는 정말 확인하는 테이하시네요. 그리고 다음은 우리 미찌가 미찌가 또 사랑하는 리아와 함께 동네의 вечerm 대hope 다시 가 fundraising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부끄러워 드릴게요 그리고 뷰나와 함께 진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무 너무 사랑해요 많이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